정박이 골무지 이야기 정박이 골무지 이야기 정박의 무성한 풀스피이 있건만 에머랄드 같은 녀석이 시멘트 바닥에 있기에 집어들자 발톱에 힘을 주어 손가락을 붙듭니다. 살아있는 만주정박이 골무지입니다. 주머니에 넣어 비해당에 가져왔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사람 친구들 있습니다. 뿐 아니라 남이 하찮게 여기는 나무와 잡을 식물 친구가 많답니다. 그 뿐인가요? 온갖 곤충과 하물며 여름밤 불찾아 오는 징그러운 벌레도 생명의 친구이지요. 그래서 나는 자신을 두고 자연관찰자라 하는데 좀 부끄럽네요. 아는파가 아직은 너무 얕아서 그렇습니다.